야 이거 달라고 하셨거든. 달라고 하셨어. 달라고 하셨어. 아 저기 실례하거든. 나? 아. 야 너네들 이런식이야? 마음을 달라고 그래. 마음을 달라고 그래. 야. 내가 뭐 우리 딸이 사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안 되네. 안 되네. 야 문자가 언제 바뀐지도 몰라. 그러다가 언제 바뀐지도 모르겠다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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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위바. 빵! 뭐! 빵! 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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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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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종국이. 공북이 정말 꾸준히 새끼에 날라갔다. 아주 그냥 공북에서 펀치를 근육박지지 근육박지.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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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자 우리입니까? 박수야. 날라가 보자. 유도 선수냐? 정국이 형이 집어 던져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나 투자할 것 같은데? 수현아 걱정하지 마세요. 대쇄지를 치라 말아 수현아. 형은 물게임 있을 때 늘 원 팬티야. 절대 안 빠지겠다는 각오로 대쇄지를 친단 말이야. 난 원 팬티야. 가위바위보. 자 간다. 자 간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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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baltel. 아이 참 제대로 키우셨습니다. 이렇게 누니까. 일어나 아이스. 아 참 어려워이네. 괜찮아. 조현아 그럴 수 있다. 내가 할 수 있다. 그럼 오늘은 재석이 형 이후로는 롯배드네. 아니. 니 팬티 물 건데. 니 팬티 물 건데. 수현아 괜찮아 구 라웃 때. 야 수현아 잘한다. 수현아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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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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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현아. 수현아 부담 갖지 말고. 왜요. 제 마지막. 무슨 문제이네요. 아 지가 센치한 거 아래. 아 왜요. 아 내가 올라오는데 뭐. 아 지가 뭐 센치한 거 아래. 아 지현아. 부담없이 해 부담없이. 정신 차려. 형 원팬티야. 지혁 뒤통수 한 번 알아. 지금 가봐. 뭐야. 왜 뭐야. 야 저 송지호 정말 진짜.